어 하면 돼. 다 돼. 다 할 수 있어. 어. 뭐 방송인들이 이렇게 이 정도의 지금 멘탈이 다 나갔어. 하면 되지. 뭐가 되든 해야 돼. 지금 여기서 뭐 죽 쓰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돼. 승기는 다르다 역시. 전쟁터를 많이 다녀봐가지고. 이런 상황도 그냥 뭐 하는 거야. 야 우리 프로야 프로. 어 프로야. 봐봐. 야 뭐야 왜 호랑이 그림이 있지. 야 뭐야 왜 호랑이 그림이 있지. 형 이상해. 형 자연스럽게 먹어. 형 자연스럽게 먹어. 이거 새로 나온 건가 봐 호랑이 호랑이 모양 있는데. 어 형. 근데 진짜 달콤 짭질 있어 맵 단 짭 있어. 야 근데 이거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처음 먹어보는 맛. 맛있어. 형 이거 먹고 호랑이 그림에서 실패 페스티발. 약간 매우면서 약간 짭짤하기도 하고 이런 맛 있네.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 처음 먹어보는 맛. 맛있어. 재훈이 형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재훈이 형이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아까. 네? 아니 아까. 두 마리? 너 잡아버렸어. 예? 잡아버렸다고 그래. 진짜요? 개두리랑. 개두리랑. 얘두리. 아니 저. 야 이거 뭐야. 아니 설마. 너희들 왔는데. 설마. 아니 내가 정말 악기는 닭들이야. 얘들아 나 하나야. 에이. 닭. 닭. 봐봐 봐. 이 놈다. 진짜 없는데. 닭들 어디 갔어요? 오. 닭 없어요. 맞죠? 진짜 없는데? 형. 형. 닭 진짜 없어요. 적응하자 우리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 우리 얘들아 미안해. 기도는 하자 우리. 이게 좀 심이야. 이렇게 먹어줘야 돼.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아. 박장 코라이티야. 저거 딱 튀어야 되는데, 저. 야 문 좀 열어라. 오 오신다 오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박. 그래. 맛있다. 맛있지? 맛있어요. 맛있다. 편안하게 먹으라고. 성기 신입대. 성기 신입대 저. 석유 몰래카메라 대박이다. 대박이지. 생각난다 생각난다. 괜찮아 그냥.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주세요. 그런데 광돌이가 맛있네요. 맛있게. 국물이 괜찮아요? 누가 그렸죠? 진짜 맛있다. 맛있겠죠? 맛있어야 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선대해야 하는 거예요? 요리의 아트야. 이건 진짜. 검은색 소스 찍어서 드셔야 해요. 토마토를 다 같이 한꺼번에 먹을까요? 어? 그래도 되고요. 그 느끼하시면 옆에 소스 찍어 드시면 안 느끼해요. 검은색 소스 찍어서 드셔야 해요. 우와. 우와. 맛있어요? 와 찐 맛이다 이거 찐 맛 진짜. 토마토 이거 꼭다리 안 딴 것도 이거 바질이랑 색깔 맞추려고 하신 거죠.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정말 기분 좋은 맛이다. 너무 맛있다. 전갈이. 한 조각씩 퍼세요. 한 조각씩. 오 냄새 대박. 어떡해 이런 거. 네. 아우 치즈가. 우와. 마이클 우는 시간입니다. 이야. 치즈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박이네. 이건요. 뭐 이거는 잘라먹는 게 아닌데. 이게 접어야죠. 감사합니다. 그냥 접어야죠. 돌돌 많아서 한 입에. 토마토 소스와 고기도 안 들어갔는데 이 맛이라고. 진짜 맛있다. 우와. 너무 맛있어. 우와. 솔직히 저희가 리액션 진짜 좋은 편이죠. 완전 좋아요. 와 진짜 할 맛난다. 며칠 굶은 애들처럼 먹어요. 아니 저걸 다시 굶는다는 거 우리는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뒤에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웬만해서 우리 리필 안 하잖아요. 우리 두먹고 없다는 말 안 하잖아요. 와. 화룡정정. 이거 제가 먹을게요 이것도. 아 사모님 이거 잘 먹겠습니다. 네. 입가심 하세요. 입가심. 입가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시큼하면서 달달한 게. 와. 입맛 확 돋돈다. 너무 셔요 승기 씨. 아니요 이거 완전 맛있는 맛이에요. 너무 좋다. 블루베리 원래 진짜 좋아하는데. 먹어볼게요. 음. 찍어 먹어야 돼. 맛있어. 야 불고기가. 맛있다. 음. 맛있다. 간 맞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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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고기가. 맛있다. 진짜가 적절하게 바삭하니까. 겉바속촉. 불고기가 너무 맛있다. 이게 불고기가 진짜. 우리나라에만 있는 피자를. 근데 간을 너무 잘했는데 얘가. 간 예술이야. 맛있다. 맛있다. 음. 간이 좀 잘 닿았어요. 자 이거는 참케 힘든 비주얼인데. 자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림창정표 갈비찜. 너무 맛있겠다. 우와. 간도 좋고요. 고기 너무 부드러워 지금. 와 와 와 와. 국사부에서 만들어서 먹은 요리 중에 최고로 맛있는 거 같아. 아 진짜? 우와. 고마워. 진짜로. 아 그러면 그전에 엄정한 사부님 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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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뭐야 얘기해줘야 정확하게.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이종희 사부님 보다. 아니 아니. 지금 바이브로서는 지금이 최고예요. 하나 둘 셋. 굼뿍 굼뿍. 오케이 오케이. 난이야. 나도. 오케이. 아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도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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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야, 나니야. 이번? 이번이 더 매워? 이번이 캡사이신이라니까. 완전? 응. 나니야. 나니야, 나니야. 나니야, 나니야, 나니야. 나니야, 나니야. 나니야, 나니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거. 몰라, 안 맵대. 먹어. 먹어봐. 안 맵다니까. 다 먹어. 정말 아래에이 고oireste.